안녕 네파오빠 고마 고마 타더노 오빠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지금 현재 여기 시각은 9시 반 9시 반입니다 아 근데 머리랑 이렇게 다 했는데 습기 때문에 머리가 영 이상해 저거 안되면 또 묶고 머리 모자 써야지 어떡해 분명히 나올 땐 괜찮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안녕 망고오빠 안녕 도와 도와 자 지금 진실의 성전을 아 뭐 또 겁나 이쁘 혼자 왔어 혼자 왔어 어 혼자 왔고 여기 지금 조금 약간 나와가고 보니까 어 진짜 걸어서는 못 다니는 동네네 없어 뭐 빈민가 아무것도 없는 리조트 쪽 라인이라고 걸어서 그 메인 저 메인이 아니고 도로까지 가는데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네 그래서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되는데 내가 여기 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내가 10시 8시에 켰으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뒤에가 뭐래냐고 공사장이냐고 여기 어떤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여기 공사 어 프로필하니까 나오긴 나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조금 더 딜레이를 해야지 한번 나가면은 집에 와서 원래는 오전에 한번 하고 중간에 쉬고 저녁에 야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왔다갔다가 너무 많이 소요돼요 나가는 데 20분이 걸리더라고 아 차를 렌트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진짜 이거 너무하네 오늘 스케줄은 저기 방제가 뭐지 자꾸 헷갈려 진리의 성전이라는 유명한 데를 가서 진리 성전을 한국 가이드가 붙어요 500바트니까 입장료가 한 2만원 정도 드는 곳인데 진리의 성전을 가서 한국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형마트 한번 구경하고 바닷가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번 나가면은 쭉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사원인데 좀 독특한 거는 목재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원 자체가 목재로 이어졌는데 진짜 가볼만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내가 파타에 와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라고 입장료가 옛날에도 50바트라서 안 갔어 비싸갖고 근데 한번 가볼만하니깐 택시 타고 가야되니까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사원으로 가도록 하지 전체 건물이 사 나무로 만들었대요 응 기대가 돼 그러면 먼저 밥을 먹읍시다 밥 먹고 10시 아 근데 이제가 10시 50분 10시 50분 10시 50분 8시 50분 하나랑 10시 50분에 한국어 가이드가 붙는데 그래서 그거를 봐야될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단점이 씨 숙소가 숙소를 너무 동떠런지인데 해갖고 그게 좀 단점이야 아 캡처한 거를 일로 보냈는데 카톡이 안왔네 이런 된장 어 캡처한 거를 됐지 어 아 됐다 됐다 오켜바리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볼 때는 글자가 안 보여 이 채팅 키보드가 올라가니까 글이 안 보여 감으로 늘려야 돼 그래갖고 문제가 있네 아 잠시만 조그마님 여러분 잠시만요 어 내 캡처한 거를 보냈는데 안 갔나봐 어? 이상하다 아 여기로 보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왔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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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모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어쨌든 10시 10시에 출발하는 걸로 10시에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피곤했지 잘잤나 네 풍잤어요 자면서 계속 깨긴 깼어 뭐해 왜 깨는지 모르겠어 계속 깨더라고 아 아 핫 이슈 아 핫 이슈 지금 이슈가 있어 11시 반에 이슈 들어와요 지금 이제 이슈 들어올 거야 이동안 우리 밥 먹는 자리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식당입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먼저 미리 와갖고 앉아갖고 뭐 이래저래 조정한다고 우리 건물 옆에 유일하게 레스토랑 하나가 있어요 건물 옆에 레스토랑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자 어 메뉴판이 없나봐 메뉴 메뉴판이 없는데 가만 있어봐 어 어 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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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뉴판이 있다 어 그래 메뉴판이 있어 어? 이쪽으로 앉을까? 어 이쪽으로 앉아야 돼 여기가 기울여졌네 아 우와 아 여기다 여기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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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오빠 안녕하십니까 고마고마어언 쏼라와디카 아~~ 낑가우리야 한칸 낑가우리야 한칸 낑가우리야 한칸 다들 식사하셨습니까? 다들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안보이네 이런 댄전 이런 댄전 내 얼굴이 안보이네 이거 자 내 얼굴 보인다 문제는 내 얼굴이 안보인다 여러분 보이죠? 힙합이 안보일거같아 아 근데 이거 금액이 안좋겠네 여기 금액이 없네 아니요 얼만지가 안좋겠어요 이거 부르는거같아 이거 부르는게 값아닌거 아니야? 이거 큰일났네 메뉴판행이 있는데요 금액이 없어요 아 문제가 있네 이거 뒤통수 맞는거 아닌가 몰라 나보고 이거 적으래 이거 어떡하죠? 나 이런거 못적는데 뭐라고 적어야돼 이거 이거 이래야지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9시는 지금 현재는 안 더웠는데 하디슈 하디슈 테마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진리의 성전부터 쭉쭉쭉쭉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장님 아침이니까 뭐 먹을까? 여기 뭐 보는데 영어로는 적혀있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갔나? 어 수프 하나 시키고 볶음밥 하나 시키는긴 하지 않을까? 수프 아 그냥 테마형 테마형이 별로고 하디슈가 더 좋다고 하기는 하더라고 하디슈를 뭐 신청을 하든지 보라방에서는 제가 지금 여행방으로 안가 있거든요 여행방으로 갈까? 지금 보라방이에요 보라방 괴기를 먹으라고? 아침부터? 음 가만히 있어봐 누들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파리가 아 제가 좋아하는거 파타이 아침에는 밥이지 볶음밥 볶음밥 이거 오늘 내로 저녁에 그 공부를 좀 해갖고 태국어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프라이드 라이스 새우볶음밥 하나 그 다음에 똥냥쿵인가 똥쿵 똥냥클리오 이거 요거 이렇게 한번 두개 두개 먹을까? 국 국은 그냥 토프 어묵국 하나랑 요렇게 먹으면 되겠다 음료수는 어떻게 해야되나 헬로 네 음 프린트후라이 예 이렇게 아하 파일 라이스 스윙 꿍 어 꿍 꿍 다운라니까 복식 복식 어 에 이거랑 똥냥 100 이거 이거 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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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콩, 치킨 그럼 이거 니니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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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갖고 갈 수 있는 거 없나 스무티 워터멜론 워터멜론? 땡무 아니 이게 내가 이거 들고 다녀야 돼 더워서 그래갖고 요렇게 해갖고 그냥 워터 워터 그렇게 거기 가면 더워 뒤지니까 워터 이거 아주 크네 요렇게 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시키고 어디서 왔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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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채팅 제가 늦으면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선풍기도 갖고 왔어요 워터 워터 나 진짜 근데 옆에 가고 싶지 않은게 조끼가 조끼가 땀에 너무 젖었어 울었습니다 오면 되죠 재밌는거라 할방송이 그래도 대신 대타러 가는거니까 또 재밌게 방송하면 또 재밌게 인사만 살짝 내가 물어볼게 먼저 화면에 보여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물어봐야 되니까 원하면 하고 메뉴 끝나고 난다 물어볼게 태국 어디쯤인가요? 지금 현재 파타야입니다 파타야 방콕에서 제일 가까운 해변이 파타야에요 그래서 파타야는 방콕에서 방콕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시면 돼요 대화해볼게 이거 말거려야돼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많이 걸어야돼요 많이 걸어야돼요 땀이 많이 잠깐만 붙여먹고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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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신김에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 많이 했는데 아직도 주문을 안했네요 외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게 자기의 개인생활에 음식 주인한테 계속 이야기 한다는거에요 내가 뭐했고 뭐했고 내가 땀 흘렸고 어쩌고 그런걸 이야기 좀 아, 그래. 물어볼게요. 좀 기다려봐. 딱히 그것만 하나 시키면서 그렇게 많이 알거든. 헤이. 아, 기다려봐. 아, 나이. 남자분들 이제 성격이 급하네. 아니, 여자 보시는 것도 아닌데 뭐 남자 하나에 이렇게 뭐. 그래도 레스토랑 하나 있는 게 어디야. 아, 정말. 그거를 왜 물어봐, 이 양바나. 네, 날씨가 완전히 뜨겁진 않은데 태국은 그래요. 이 더운 날은 앞에가 제일 덥고,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 고음 잠깐만. 내가 그럼 고음 좀. 헬로우. 헬로우. 아, 웨어 친구네? 저를, 저미네. 젊은이. 아, 저미니? 아, 젊은이가 가면서 봐. 젊은이가 어디지? 젊, 젊은이. 저, 젊은이. 테레스쿠. 테레스쿠. 젊은이. 가면서 봐, 아, 어, 테레스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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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행을 찾아봅시다. 여기요. 여기 오는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서. 오..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영어, 영어 한다고 하는데 입안에서 옹알이를 하니까 솔직히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독일 사람이라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잘생겼다. 부담스럽다. 가슴에 땀이 너무 많이, 땀이 너무 젖어가지고 저 꼭지,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보이는 자체가, 이게 또 가슴에 털이 많다 보니까. 아, 코리아. 아, 코리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으면 넌 어느 나라 와서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얘도 지금 땀에 절어가지고 힘든 것 같아. 티키타카가 안 되네. 자, 지금 저는 이게 아침밥입니다. 9시 40분 정도래갖고, 아침밥. 부부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왠지 늦을 것 같은, 하나 시키면 한참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오늘 더울까봐 이제 선풍기도 준비를 했고. 선크림. 아, 그리고 유튜브를 위해서 카메라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어, 뚜껑이요 어디갔지? 뚜껑? 어, 뚜껑. 안녕하십니까. 아, 셉셉이. 셉셉이가 무슨 뜻이지? 이걸로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좀 찍으려고 갖고 왔어요. 음식을 좀.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하는 방법이 여기 전원을 키고. 아, 특수 장비는 갖고 왔는데, 조작법은 잘 몰라. 미리 해놓긴 했는데. 요. 어, 가만있어봐요. 이건가? 어, 이, 일로 하면 안 되는데. 어, 요렇게. 아, 이거 벌써 되고 있네. 이런. 어, 이거 촬영이 되고 있네. 아, 스톱 해놓고.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어, 잠깐만. 이게 조작법이 큰일 났네. 이거 혹시 조작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멈추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자꾸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이씨. 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성원에 가면은 이거를 멜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멜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가슴에서는 이제 촬영하는 거 보고 하려고. 이거 좀 써봐야지 아는데. 아, 오케이. 이걸 그냥 꺼야되나? 큰일났네. 이게 중간에 이거 멈추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풀어.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건가? 배터리가 소모가 많다고 하고 와서. 나 나가면은 지금부터 저녁 6시, 7시까지는 집에 못 들어가. 어, 섹시비가 좀 많이 들어갖고 안, 안 들어갈 거야. 나도 국가장부 지금 써본술도 없을 텐데 깨끗이 모르겠어. 카메라를 뚜껑을 닫으며 이게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갔네요.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나? 강야? 나? 강야? 내가 만약에 한번 나가면 중간에 방송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저는 나오기를 9시에 나왔어요, 9시에. 지금 현재 9시 45분.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침 7시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화면은 안 꺼져요. 근데 밧데리가 빨리 닳아서 이게 아, 자기가 알아서 깨지겠지. 아, 지금 현재 식당이고 밥 먹을라고 자, 여러분 오신 김에 뭐 미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미션 혹시 없나요? 아니, 밧데리는 다 오빠, 밧데리 빼서 문제 생기면 크려나? 밧데리가 촬영하는데 금방 금방 빠지네? 2시간? 2시간에서 1시간 밧데리 보존은 하나씩 다 갖고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이름이 아, 지금 현재 이거 새우 볶음밥입니다. 새우 볶음밥 파타야 비주오 좋고 파타야입니다, 파타야 어이, 파리 그 지리드는 사장 다 뺨 아 베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침부터 이러지 마세요. 새우. 와 여기 새우 진짜 큰 거 좋은데요? 야 이게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내가 비주얼을 좀 이쁘게 하니까 새우를 좀 모양 이쁘게 얘들이 좀 데코레이션 이런 걸 몰라. 제가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찍어서 다시 한 번. 먹자 아침인데 맛있겠는데 지금 150일. 이거 아니지. 아 조프로님 안녕하세요. 주는 대로. 아니 주는 대로인데요. 지금 현재 150개라 못 먹어요. 아 여기 또 이거는 뭐냐면 약간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향을 내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간을 맞춰서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쩝가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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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춧가루 태국 고추 매운 거 요만한 건데 엄청 매운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떠서 먹습니다. 또 요거랑 같이 여러분 혹시 140개 없나요? 140개 없나요? 제발 풀어주세요 선물을 야시장에서 제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고 방콕에서도 야시장 있으니까 야시장에서 제가 선물 사서 말만 하세요 아가씨는 안돼 국 하나 더 와야돼요 국 하나 아 그래? 기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거만 기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거만 저 얼음물 좀 닦아 아 물은 먹어도 되잖아 그지 여러분 150개의 물은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고추가냄새 양파 춤발 냄비 부추 고춧가루 물 아이스크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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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오빠 안녕하십니까? 큰일났다 잠깐만 큰일났다 바다 오빠가 오셨네? 왜 심하다니? 어서 오세요 야 이거 여기다가 찍어먹는가봐 맛있다 음 맛있네 어? 대리맛빵하러 왔습니다 여쭤십시오 오신 분들 와 근데 진짜 세트가 어 60바트 2400원 이게 2400원 2400원 여기가 좀 외곽이다 보니까 싸요 딴 데서 아마 좀 시내가에서 먹으면 한 200바트 한 8000원 정도 할 양이에요 안녕 제가 잘못했으니까 바다 오빠 나 지금 진짜 큰일났어 제발 고 워터 아니 20분 20분밖에 없어 15분밖에 없어 택시 불러갖고 가야돼 10분 남았어 넉넉하게 한번만 봐줘 이거 들고 이거 이거 어떻게 보장하지 큰일났어 수스키 수스키 이게 뭐더라 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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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개만 한 번 여러분 좀 도와주시죠 진짜 이거 좀 문다 불어 문다 울어 숙기야키 이게 숙기야키야 아 근데 많이 막아있네요 설명을 좀 한다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 좀 도와주시죠 140개 혹시 없나요? 여러분 140개 없나요? 아냐 차? 오오 이런 기쁜 날 150개보다는 140개 낫지 않아 나 오빠 한 번만 도와줘 이거 먹고? 아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어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지쳐 이제 시작인데 오늘부터 첫 스타트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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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라면도 들어있어요 아니 뭐지? 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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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해 오 매워 떡 끝에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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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무슨 차 사는데? 차 바꾸는 거야? 아 요즘 돈 좀 벌으셨나 봐 좀 많이 벌으셨네요 아 한국어도 되는구나 저녁에 좀 다르더니 이거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만 시켜드리죠 미스터 코리아 아 네? 맨 기부 마이 푸드? 네 네 제가 마이기 셀리아 예스 배포허 예스 아 오케이 오 뭐야 옆에 이분이 제 거 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고쿵카 고쿵카 왜 아 아 감사해요 어떡해 아임 코리아 걸 예스 아니 얼굴은 잘 안 보는데 터프하다 터프걸 아니 인도미어라는 해 어 저희 거 내주셨어 아 이럴 줄 알아서 같이 먹을 거야 어우 너무 멋있는데 오우 팁도 막 많이 주시는데 독일어로 감사합니다 빨리 좀 찾아 봅시다 독일어로 감사합니다 그거 좀 찾아주세요 어 가신다 굴라 굴라 어 야 이거 얼마나 왔지? 좋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줌마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보세요? 카메라가 이거 뒤집어져 있는데? 카메라! 어, 헬로우 저... 플라스틱, 봉다리! 봉다리! 어 테이크 테이크 아웃! 아 2는 안되고 새우 소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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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 응 이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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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배터리가 너무 없네 이거 잠깐만 이거 끄고 자 나갑시다 어 아 아 아 아 어 오 아 아 아 아 아 오 이거 우지 비온다 우산도 안갖고 왔는데